내외 귀빈 여러분께서 이곳 응봉체육공원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아지다스 글로벌 회장님이신 테스파 로스테드 회장님과 윤준병 서울시 행정위원회 의사님 아지다스 코리아 에디 닉슨 대표이사님 그리고 한국 축구의 레전드 차범 차범근 감독님과 한국 농구를 대표하는 이상민 감독님 서울시 성동구청 김재겸 안전건설 교통국장님 에이핑크의 손나은님 그리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님과 하겠습니다 아지어회장님 여 excitement KEA korea is one of our most important markets not only in Asia but for us globally we're number one in Asia and we're number one globally no we're number one in Korea and of course we'll continue to invest into Korea to build our market shape position here to invest create better jobs but also make certain that sport continues to take a prominent role 제가 회장님이 했던 말씀들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한국은 아시아 마켓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아디라스는 한국의 넘버원 스포츠 브랜드이고 리더십 포지션 관계를 강화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모든 사회에서 개인의 건강과 행복의 중심입니다 저희는 매일 사람들이 스포츠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스포츠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분 굉장히 오랜만이죠 박수로 좀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스포츠로 세상을 변화시키래 라는 슬로건 정말 공감되는 말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축구는 평생을 함께 걸어온 인생의 동반자이자 곧 저 자신입니다 차범근 감독님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 혹시 아까 오셔서 바로 이 인조단디를 한번 상태를 점검해 보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축구하기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최상이죠 박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최상의 축구장을 만들어주셨고 자 이번에는 또 우리 서울삼성선더스의 이상민 감독님 여러분의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선더스 감독님 이상민입니다 차원 감독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요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사실 흙바닥이나 세면바닥에서 운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대학 와서 처음으로 체육관 코트를 밟아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아지타스 회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사실 주위 보면 고춧빌딩이랑 저희 때는 사실 주택가가 많았기 때문에 띄웍을 놓을 공간이 많았었는데 점점 커가면서 그런 공간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을 가졌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응본국부와 아니라 서울시 전구의 이런 좋은 시설을 계속 만드셔서 저희 어린이들이 언제든 띄워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겼을만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 자리에 비해서 너무 아지타스 회장님이나 서울시에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두 분 감독님께 더욱더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범근 감독님 이상민 감독님 문에 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에이핑크의 손나은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손나은입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번 사회공원 프로젝트는 정말 많은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서울시와 아디다스가 스포츠를 향상하고 많은 스포츠 시설들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서울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을 그리고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친구들에게도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에이핑크 손나은님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알베르토모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실제로 주말마다 축구를 해요 그리고 이 경기장을 또 많이 사용해봤는데요 정말 옛날보다 너무 많이 좋아졌고 저는 그동안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을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에 아디다스랑 그리고 서울시 정말 어떻게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써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의미있는 이 기념 분판을 두 분께서 이제 걷어주실 텐데 캐스파 로스테드 회장님과 서울시의 윤준병 행정일 부의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신호에 맞춰서 천을 걷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원 투 쓰리 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네 바로 이겁니다 동판 재박싱 이제 고맙습니다 두 분 손을 한번 동판 위에다 한번 이렇게 올려주시죠 예 please uh put your hands on the frame right 윤준병 부시장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 농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the aircondition find us problem is pretty not bad today, you know, actually alright 네 여섯 분 그대로 무대 위에 남아주시고 셀피타임 한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stay on the stage please alright 그 다음으로 끝으로 성동구청의 김재겸 안전건설 교통국장님과 손나은님, 아이베르터 몬디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대표 선수, 농구 대표 선수, 축구대표 선수.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 둘, 셋 하고 화이팅 한번 할까요? 아니면 우리 손나은님처럼 하트 한번 날려주시죠. Are you ready for the heart? Small heart? Yeah, like this. One, two, three. 네, 치즈, 김치, 고맙습니다.